어후! 진짜 farklı!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이렌 눈에 indicated alguns 배를 잡 depart. 여러분 다이렌 xu%, 요즘 비교로 자주 오 . 자 미조에 왔는데 오늘 또 스텔라우를 탈 건데 우리 스텔라우가 흘림, 참돔 이런 거 대음물 이런 거 전문인데 또 카고 낚시를 또 간다고 해서 대물 5초 자리 가서 카고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바로 가나? 아, 멀리 안 던져되네 저 앞에 20m 정도 앞에 다 자연촌이에요, 총장님? 네 아, 자연촌 광주야 아, 꽂았죠 이렇게 꽂아보자 어, 꽂았죠 고기는 좋아할 수 있겠다, 지금 만나러니. 응? 응. 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있지 있지? 오른쪽 고기 있지? 통 끓였는데, 잡은가? 선생님, 뭐 갔습니까? 이거. 아, 감식 갔습니까? 아, 나 손베이 같은데. 어, 흐수. 갈아줄까? 뭐 있다. 무겁지? 어? 어? 어, 알았다. 감칠 안 해. 어? 어? 잘 먹어. 물치기다. 내가 어디서 먹은다고? 물치기다. 에이씨, 오빠. 맞았어? 어, 어디 갔나? 오! 도망갔다! 아 여기로 구멍으로 어 콜 이야 에잇 어 웃음 nde 에잇 으 으 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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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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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인가? 아 우와 우와 에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 그냥 다 마셔다. 여기가 다 마셔. 와! 아이다아이다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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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우와 감시 그것도 감시 맞지 우와 참 도무수면 다음에 가시지 한참 감시 시즌인데 그쵸? 이제 시작하는데 웃겨라 내가 그거 바꿔 할게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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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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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마리 잘 먹어야 돼? 아 빠졌다 빠졌다 어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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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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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맛나? 오오 안 작다 안 작다 안 작다 이거 짜는게 어지노? 응 나면 이제 카고 시즌 진짜 시작인데 어 물이 이래 안가는데 올라온다 대박이다 아빠꺼에 비하면 나가야 안 돼 안 작지 안 작지 이런 감시 못 본 사람 많다 짠게 월세 타가지고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뭐 여기 내놔. 팔이가 Weird Шill 마실 음식. container. 와, 이거 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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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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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마! 잊지마! 우와! 우와! 우와, 있다, 있다, 있다. 우와. 우와, 이거, 이거. 우와, 이거 크다, 이거는. 이거 빠지면 안 되니까. 놓치면 안 되니까. 헛, 와. 우와. 우와, 이거 뭐, 이거. 우와, 이거. 선생님, 이거 와 크다, 이거. 여러분 다이렌네입니다. 오늘 스텔라호 타고 처음으로 카고 낚시 다녀왔습니다. 오늘 물때가 일물이거든요. 물이 거의 안가는데 불구하고 이제 오짜 감성돔을 닦았습니다. 오전에 잠깐 다녀온쪽하고 이제 4월되고 감성돔 금액이 한달 남았는데 마지막 감성돔을 보실 분들은 카고 낚시 하시면 이런 낚시, 이런, 이런 애를 만나 주십니다. 이게 일물의 용도니까 물 좀 갈 때는 진짜 대단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친한 동생들이 근처에서 캠핑하고 있어가지고 가서 재밌게 많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